Q. 정우의 이름을 말하는 중 Q. 정우의 이름을 말하는 중 동전을 볼게요 와 진짜 동전인가? 볼링? 볼링? 뽑기 시리즈 가! 네, 여기 부퀴즈 M이... 뭐야? M? 어 M 그럼 간투롭게도 E-mark 또 마리아? 와 나 진짜 이 순간을 내가 본 거야 지금? 저한테... 여기다가 정우 이름을 써요 V앱을 저는 마쿠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번에는 좀 색다른 콘텐츠로 마쿠와 이렇게 재미있게 꾸며볼 생각이니까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빨리 따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민형으로 하면 재미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공부할 후 공부할 후 우리의 방향으로 함께는 어떻게 할 수 있든 그리고